남동구 논현동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79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있죠. 인천시는 그동안 이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염생습지로 8000년 역사를 간직한 갯벌과 폐염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해 790여 종의 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생태학습장으로도 인기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지난 2016년 관련 근거가 마련됐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등으로 그동안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엔 공원 최소 지정 면적을 기존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소 규모가 줄어든 만큼 공원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토지 매입비 부담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국무회의 대신 국토부 산하의 별도 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공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확보에 나섰지만 일부 토지주들과의 협의 문제로 여전히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맹성규 의원은 올해 안에 환경단체들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btv뉴스 김지영입니다. btv뉴스 김지영